공! 딱! 궁! 짝! 궁궁! 자 원박부터 기본박부터 지칩니다 시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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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과 한 손질만 해보십시오 백발과 백발과 여기에서 맞게 궁 궁 파 선 백발 백발 설 고 설 타 시작 설 고 설 타 백 다리 설 고 설 나도 어제 청춘 질러 오 날 복 달 한심허다 정기 명창 풍요 상하 고 지민 지민 고 고 고 일 세 약 통 형 간 왕평건지 늙은 놈이 왕주 호향을 보랄고 해 주어선 밀려 타고 남무로 건너갈지 인생 백년 꿈과 건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여 왕평만 꽃지 호의고 백년이랴 고당은 꽃이 백년이랴 부산 주산 꽃지 백년이랴 불명도 봄이로 오다 봄은 자격받던 말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동주일로니 오날 백발 한심으로 나라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자로 시가 가버렸으니 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면 험헌 그릇을 대단하냐 봄아 왔다가 갈려버든 가버라 빛가도 여름이 되면 봄은 방조름하니라 봇부터 흘러있고 여름이 나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소 여간은 해소 해적할 때 거리 갇는 방룸 단숨 거리 갇는 방룸 동북 동북 그렇죠 세마침 하려면 이거는 농부발을 해야지 되니까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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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거예요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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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ません 세번째 구간에서만 ด largely 이렇게 동북 동북 이렇게 하고 Sonra 그 다음에는 된다의 말씀이예요 이 업주를 직접 보면 잖아 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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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을 채도 하기 장관을 remove Sadly, want one? 잊히시면 됩니다. 예상되면 많은 분들이 아 6 5 3 4 너무 쉬욫 JOB 뿐있네 이네 말을 끊어보소요 마고픈 논랄 들어요 흘러 전도 없는 넌 신사젠트 치그고시랑 우리의 봉사꾼도 사순이 일을 내기고 왕시 껍디지 명성 요법으로 우리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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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세마치형 종머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주 1, 2 해서 쭉 있는데 일단은 익숙해져야 가락이 나오실 테지만 일단은 그래도 안 해보면 자꾸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언제나 나오죠 이 가락이 동, 동, 으, 다 그 다음에 동, 으, 다 으, 다 으, 쿵 쿵, 다 이거였죠 시작 1번 변중일 시작 동, 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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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편주인이구요 편주인은 꽁궁따각 으 땅땅따각 으궁차 쿵쿵이었습니다 쿵쿵 저궁이죠 여기 하시면 되겠어요 위에는 없으니까 그냥 쿵쿵따각 으 땅땅땅땅 응 쿵쿵 쿵쿵쿵 쿵쿵쿵 더구쿵 해보세요 안 되면 두 번 치시면 되 그리고 네, 더 이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뒤집으면 안되면 두번 치셔도 돼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두번 치던게 뒤집어져 손이 이렇게 늦추면 안 뒤집어지니까 그냥 두번 치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그럼 10, 11, 12, 1 훅, 더구궁궁을 한번 찍고 훅,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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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랑 응, 땅, 따라랑 윽, 훅, 치아, 훅, 훅, 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다섯번 간에 해 버 sangre 시작 훅, 훅, 따, 후구 훅, 훅,ledge아, 훅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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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ade 훅, 훅, fright 훅, 훅, 쟤 굽, 공, 공, 공. 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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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굽, 탈, 굽, 탈, 굽, 탈, 굽, 탈. 오늘 나머著서 배우셨잖아요. 그게 중중머리야. 그러니까 중국머리를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제일 기본은 합궁딱궁딱궁궁척궁궁궁이 사실은 제일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는 제일 기본 밥을 빼놓고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제일 기본은 다 치는 것이 제일 기본이죠 빼먹는 것은 기본이 아니에요 자 쳐보시는 거에요 여기에는 기본이 없습니다 그냥 중머리를 빨리 쳐서 포인트만, 악센트만 바꿔서 치시면 돼요 공공딱궁딱궁딱궁궁딱궁궁북 시작 시작! 이건 중무리를 빨리 치면서 악센트만 바꾼 거에요. 이게 기본이죠. 변주 2를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템포만 빠르게 하고 악센트만 바꿔서 친거지만 중무리 기본이긴 한데 그거는 너무 센 기초니까 하나를 오늘 더 배우셔야 돼요. 더 딱쿵 딱쿵 척쿵 해서 사이박을 하나씩 빼놓는 거에요. 더 딱쿵 딱쿵 척쿵 이렇게 1박하고 3박 사이에 2박을 빼죠. 빼고 5박을 빼고 그 다음에 11박이 없는 거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압박에서 길게 늘여서 지은거죠. 길게 늘여서 2박, 5박, 11박, 11번째 박 이것이 없어요. 그 전 박에서 길게 늘여줘요. 그냥 벙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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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박에서 느리고 4박에서 느려주고 10박에서 느려주는 거죠. 1박에서 느리고 4박에서 느리고 10박에서 느려주고 11박하고 2박하고 5박은 생략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벙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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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차쿵 봉차 시작 밑 see ya 질딱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속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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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빼고 치기도 쉽지 않죠 더 딱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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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딱붕 딱붕 더 딱붕 딱붕 이게 그냥 치면 좋은데 소리에 맞춰서 하다보면 고놈이 헷갈려요 헷갈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중중거리 안에서 어떤 가락과 어떤 가락이 만나다 하면 상관없어 암배만 지켜나가면 되지 1번을 한다고 해서 꼭 2번 이런건 없어요 어떤 가락과 매치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제 먹으면 다른 방치면 돼 그는 딱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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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나 해도 그 박아에서 치면 되지 그 잊어서 딱붕 딱붕 이건 아니거든요 하다 이제 먹으면 그냥 개다리 세다리 붙여서 아무 상관없어 그 박우름만 맞추면 되지 개다리 세다리 붙여도 아무 일 없어 그니깐은 상관없어요 그러지만은 알아야 이놈에다 저놈에다 붙여서 멋을 부리지 맨날 죽어라 통 통 통 통 통 이건 아니거든 재미가 없어 나중에 하다보면 그니깐은 음한 가락을 또 섞고 그 다음에 리듬의 변화도 줘야지 그죠? 그러면은 똑같습니까? 한가락 한가락 더 배우실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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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있어요 이것도 있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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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짝 더 많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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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다, 고 공구, 다, 고 공구, 다, 고 공구, 다,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